항상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. 하트 뭐야 뭐야 이게 지금 하트야? 이게 지금 나한테 하트 보낸 거야 뭐야? 이게 무슨 뜻이야? 어? 빨리 뭐? 나 하트 받았다 뭐 근데 뭐 왜 뭐 아니 왜 하트를 보낸 걸까? 다른 기호도 많은데 왜 하필 하트일까? 이게 무슨 뜻일까? 뭐 왜 아무것도 없는데? 어 뭐야 아야야 왜 너 뭐 누구 쫓아가? 아니 뭐가 야 현태훈 야 야 야 너 왜 왜 나 현태훈 볼일이 있어서 부른 건데 그들이 싸울 때랑 좀 이상해서 왜 그러는 건데 야 현태훈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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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